UN 청춘영어. 오늘의 영어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. 이거 읽어보십시오. TO 다음에 이거 ON 다음에 이거 IN 두 개짜리 합격 세 개짜리 들어갑니다. 이거 I 아니 A A I R A, I, R 잘하셨습니다. 이거 중간에 있는 거 M M I I I 가 아니지 N 아니 그건 뭐지 A M A U 아니 N M A N M A N 입니다. 다음 이거 맨 앞에 있는 거 맨 앞에 I I I S A A I I I 그 다음에 네 글자짜리 들어갑니다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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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셨습니다. 5개짜리. 이거. gr. o. p. e. gr. o. p. e. 5개짜리. 이거 한 번 더 합니다. 이거. a. a. f. t. e. r. 5개짜리. 이거. s. p. a. i. 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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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이거. 이거. 다음. 이거. 옆에 있는 거. 이거. a. n. n. g. e. 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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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짜리입니다. 6개짜리. 이거. b. b. a. a. i. l. a. d.요? 아니. 작대기. 작대기. l. a. d.요? o. b. a. l. a. d. o. 다음. 밑에 거. a. a.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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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. e. a. a. r. r. s. r. e.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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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다른거 뭐해볼까 이거 해볼까요 어 요거 계속 이어서 합니다 하품하지 마시고 쉬운 두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T.O T.O 그 다음 쉬운거 요거 A.N A.N.D A.N.D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요거 F.O 아니 T인가 맞아 F.O 맞아 F.O.R F.O.R 잘하셨습니다 네 글자짜리 요거 M.I.F.O 아니 T.T M.I.T.T 잘하셨어요 다음에 다섯자짜리 요거 A.S.I.D.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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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하셨습니다 A.S.I.D.E 요거 옆에꺼 S.T I.N B 요거 옆에선 D라고 읽어서 요것도 왜 또 B라고 그래 D인가 탐 T ST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다시 읽어보시라고 어떤거 요거 지금 한거 S.T A A A A N N D D S.T.A.N.D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B B B I D D E E N N 그 옆에꺼 A A N N 아니 U U U R R R G G E E E S 다음 요거 우츠로와서 T T R R U U M M P P P P 그 다음에 한글 다 더 기르는거 여섯개짜리 요거 R R R O O N N N M M M M A A A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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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E E Y Y R O M N E Y 따라해 보십쇼 R O M N E Y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첫번째 나온거 요거 S E S E U U 아니 R N N N N A N A A T O R T O R S E N A N A T O R T T R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UN 청춘영어 끝